지난 시간에 불매운동 이후 코로나로 인한 대마도의 현재 상황을 알아봤는데요. 대마도는 한국인 관광객이 90%를 차지했을 정도로 한국인 관광객이 많이 왔던 곳입니다. 하지만 그것과는 정반대로 한국인 관광객을 받지 않는 가게들이 있다는 게 알려지면서 큰 이슈가 되기도 했는데요. 불매운동을 시작과 코로나 여파로 인한 관광객이 대폭 줄면서 대마도의 혐한 가게들에게도 이상한 움직임이 포착되었다고 하는데요. 오늘 이런 가게들의 근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여기가 노코리안 가게입니다. 가게 입구에 붙어있는 표지를 보시면 대단히 죄송하지만 한국 손님의 경우에는 단골 손님의 소개인 경우에만 입장이 가능하다는 말이 적혀있죠. 여기가 제일 유명한 노코리안 밖에다 붙여놓은 가게. 테이프로 더 발라놨는데 더 잘 보이게. 예전보다. 여기는 90% 이상이 한국인입니다. 대마도로 오는 사람이. 그마저도 이제 다 관광객이죠. 그냥 이거 오지 말라는 소리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밑에 적어놓은 매너가 좋지 않는 손님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험이 많으므로 죄송하지만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제가 대마도 혐한 신발 가게 사장한테도 물어봤어요. 그때 물어봤을 때 한국인 안 받을 거면은 다른 가게들처럼 입구에다가 노코리안이라고 붙여놔라. 근데 왜 그걸 안 하냐고 물어봤을 때 대마도 혐한 신발 가게 사장이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거를 붙여놓은 불법이고. 그래서 그걸 외국에 적어놓으면 좋지 않을까. 네. 그냥 적어놓으면 법이 적어놓으면. 아, 그렇구나. 그냥 적어놓으면. 네. 그런 거. 그냥 적어놓으면. 아, 아, 아. 그리고 대마도 시에 직원들이 이걸 붙이지 말아달라고 당부한다고 하더라고요. 당연히 한국 사람들이 많이 오는 곳에서 대마도 시에서는 불편한 표지잖아요. 그런 걸 보면.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저렇게 붙여놨다는 건 절대로 한국인을 받지 않겠다는 거하고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 오지 마세요라고 그냥 빚 좋은 게 살구라고 말을 좀 돌려서 한 거지 저렇게 붙여놨다는 것 자체는 대마도 시에서도 하지 말라는 걸 굳이 하고 있다는 건 한국인을 받지 않겠다라고 받아들여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두번째 가게도 저희는 한국어 응대가 어렵습니다. 일본어가 가능하신 경우에 입장을 부탁드립니다. 라고 적혀 있는데 여기에서 뭐 알 수 있듯이 다른 나라 관광객은 없다고 보시면 되죠. 아까도 얘기 계속 하잖아요. 대마도에는. 한국인 관광객 밖에 없기 때문에. 일본어만 가능하면 굳이 한국어 응대가 어렵다는 말보다는 일본어가 가능한 관광객이라고 하면 될 걸 굳이 특정지여서 한국인 관광객이라고 하는 게 정말 기분도 나쁘고 그 정도로 대마도는 한국인들 밖에 안 온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앞에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에 대한 가게 입점식 주의사항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런 사항이 적혀 있는데 그거를 이렇게 탁 떼 보니까 뒤에 아직까지도 여전히 노코리안이라는 문구가 붙어있는 그게 덧붙인 거죠. 노코리안은 만약에 코로나가 끝나거나 불매운동이 끝나서 한국인이 오더라도 저 표지판을 써야 되니까 그걸 떼지는 못하고 거기에다가 바로 덧붙여 놓은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대바도의 상황입니다. 코로나가 아니라도 이런 게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에게 좀 알리고자 한국인 때문에 먹고 사는 대마도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노코리안과 혐한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으면 하는 뜻에서 하는 말이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